서울시가 올해 예산 1조 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 12만 4천 개, 간접지원 일자리 19만 9천 개 등 모두 32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직접 일자리에는 뉴딜 일자리와 공공근로 등 시나 시 투자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로 문화예술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특성별로 맞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령별 특성별로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는 각각 6만여 개, 중장년층 일자리 3만 8천여 개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청년중심 뉴딜 일자리와 청년예술가, 강소기업 채용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세분화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청년 취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다음 달 서울 중구에 문을 엽니다. 센터는 청년 취업지원기관 관리와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 스터디룸 무료 대여 등을 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 일자리 카페도 현재 41곳에서 올해 안에 100곳으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청년에게 무료로 정장을 빌려주는 취업 날개 서비스도 지난해 4천 명에서 올해 1만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신고센터와 최저임금 위반 신고 포상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TBS 김정호입니다.